네, 머니가버니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은혜 기자가 이번 머니가버니 편을 집에서 녹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풀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다 갖춰 입고 보험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얘기를 해줬네요. 그 노력에 저도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 플러스에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자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기술과 품질이 좀 밀리고 그리고 후발 주자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현상을 넛크래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자산업이 약간 그 현상에 그 상황에 갇혀 있지 않나 점점 더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현재 상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에 조정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넛크래커 현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약간 이런 분위기 자체가 가더라도 한 3, 4년 전부터 간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하면서 넛크래커, 샌드위치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3, 4년 후 지금 와서는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TV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실적도 있었고 모바일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 분야에서 가장 위기감이 큰데요. 일단 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두권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넛크래커라기보다는 후발 주자와의 어떤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레드오션이 돼가는 형국인데 모바일은 더 심한 게 위에 애플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넛크래커로 가운데서 이렇게 깨지는 이런 형국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출하량을 보면 스마트폰 8400만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6.3%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내용이 괜찮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200달러 미만의 저가폰, 중저가폰 비율이 지금 CG에서 보시는 대로 1년 전보다 8% 높아진 반면에 플래그십 모델의 출하량이 15%포인트나 하락 떨어졌습니다. 이게 저가폰 비율이 높고 비싼 모델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마진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제품 내놓으면서 출고가를 오히려 높였고.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높였는데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시장 반대로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수익성 악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이제 거의 샤넬이나 지방시, 지방시는 좀 딸리죠. 샤넬이나 어떤 그런 고가, 에르메스 같은 그런 명품의 라인에 들어섰다. 그냥 애플이라는 사과, 한 입 먹다만 사과 모양만 봐도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에서 최상위의 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종 조사의 회피 수단을 개발을 하고 어떤 하청업체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생산 체제를 요구를 하고 디자인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모든 측면에서 기술과 품질을 올리는 반면에 수익성까지 극대화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만 해도 58조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거의 아이폰 하나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모든 전자 제품을 총망라해도 애플에 뒤지는 게 현실인데 결국에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부진과 중저가품 확대는 프리미엄 경쟁에서 애플에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중저가 라인업의 확대, 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프리미엄 쪽에서 단연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보면 프리미엄 제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삼성전자마저 애플에게 프리미엄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LG 같은 이런 기타의 모바일 제조업체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LG전자가 최근에 플래그십 V10을 내놓으면서 70만 원대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인도나 어떤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는 200달러 미만의 중저가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격을 낮추면서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업체와 진흙탕 싸움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저가폰은 이미 중국이나 인도가 많이 추격을 해와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고임금 때문에 우위에 설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러나 시장 시어 때문에 중저가폰은 프리미엄 폰에서 아이폰에 밀리면 결국은 삼성의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싱크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니겠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정도면 내부에서도 당연히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이제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경종인데요. 권호연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46주년 기념 임직원 대상 메시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변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서요. 특히 IT 산업이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스마트폰과 TV를 예로 들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예로 들면서 위기의식을 강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위기입니다라고 수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확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강도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업 모델을 꼽은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예년에는 어떤 특정 분야를 탁 집어서 저성장에 진입했다 이런 게 드문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조직 문화와 운영, 어떤 제품 개발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어떤 다음 수순에 지금 재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업계에서 정상인들을 역시 조정현 기자가 얘기를 해주면서 LG전자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LG전자가 갈 길을 잃었나 싶을 정도로 가격도 계속 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수익성은 또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어디 살 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LG전자 측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LG전자의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하는 2등의 열심히 뛰는 자세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LG전자의 모바일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독특한 사람. 이런 인식도 있어서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LG전자의 모바일 부진이 심각합니다. 3분기에는 7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2분기에 고작 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바일 기계 한 대 팔아서 10원 정도의 이익을 낸다. 이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거의 떡볶이 장사 수준이다라는 자극적인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영업 손실로 거의 8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위기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LG전자는 이 모바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는 좀 어려운 걸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요. 3년 전에 이런 걸 대비해서 VC사업부라는 자동차 사업을 총괄하는 신사업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제네럴모터스의 차세대 전기차의 구동계와 배터리팩, 어떤 계기반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과 시스템 11가지를 모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쪽 분야에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모바일에서의 매출을 다 대체해 주길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약간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언제쯤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력 사업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좀 관심사인데 LG전자 홍보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M의 전기차 개발 파트너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LG전자 요즘에 시장 보신 분들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주가가 그래도 좀 반등을 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어쨌거나 핵심 문제는 계속 모바일 부문에서 이런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LG전자 제품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가 또 취재 기자로서 오셨고 방송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LG전자 제품이 좀 딸리나요? 안드로이드 보면 사실 스펙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어떤 AP 칩에서 좀 예전에 나왔던 어떤 퀄컴의 칩에서 발열 문제라든지 약간 스펙이 딸리는 게 아니냐, 삼성 엑시노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원상의 스펙은 거의 비슷하고요. 특히 듀얼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를 두 개 갖추고 나오고 달고 나온 이번 V10의 경우에는 화각을 엄청 넓혀줘서 셀피의 형태에서도 굉장히 넓은 화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카메라 기능도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V10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게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것. 생폰이랑 카툭 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카툭 티를 제거하고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걸 제거를 해주고 생폰, 껍데기가 없는 폰 그대로의 어떤 무대를 사용하고 싶다는 게 소비자들의 바람인데 지금 보시는 V10의 경우에는 듀라가드라는 시스템을 채용해서 지금 나오는 게 카메라 화각인데요. 굉장히 넓은 거의 셀카봉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뒤에 배경에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V10의 경우에 굉장히 강한 외장을 유지해서 수십 번 떨어뜨려도 액정이나 본체가 깨지지 않는 이런 어떤 실험들이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자주 올라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2등도 되지 못한 어떤 3, 4등 업체 브랜드로서의 어떤 위기감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LG전자가 이번에 좋은 걸 냈으면 삼성전자가 이걸 더 가다듬어서 더 좋게 다는 곧 내주겠지라는 이런 좀 이상한 시장의 심리도 작용을 하면서 평가는 좋게 받고 있지만 판매량을 확 늘리지 못하는, 중박 이상으로 치달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반도체라는 어떤 부품의 수급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의 전망은 밝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LG전자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전면에 카메라 두 개 놓고 그 말씀하신 값둑지도 다 시장의 바람대로 다 없애고 그랬었는데도. 전자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모바일 특히 부분에서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사는 현상이 더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게 차별화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디자인도 비슷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LG전자의 위기의 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역전을 시켜볼까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찌 보면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사 구조 조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철이 철이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펀더멘탈한 얘기를 짚어보면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혁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인사는 어떤 한 회사의 시스템 1년 또는 그 이후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내다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요. 일단 모바일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모바일 업계는 전자업계는 긴축을 키워드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긴축을 하면서 필요 없는 어떤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이런 인력 재편이 잇따를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특히 등기 임원 4인 중에 3인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인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또 이재용 체제파에서 어떤 첫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긴축의 키워드를 가미한 어떤 임원 감축이나 사장단의 교체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인사도 인사지만 요즘에는 기업 내에서 구조 조정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선행 개발을 맡고 있는 R&D 조직인 DMC의 연구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거의 3분의 1을 현업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력에 필요하지 않다고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력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 현장성 강화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삼성전자 본사 지원 인력의 상당 부분도 현업 사업부로 배치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에 모바일만으로는 힘들다는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잘 나갔을 때의 조직을 재편하는 수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바일을 축소하고 VC 사업,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구조 조정에 대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